제가 얼마전에 플레시아의 워너원 치약세트를 공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워너원 스페셜 세트의 미니 등신대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니 등신대구요 포카랑 포장지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큽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장다닐이 나왔죠?? 이걸 뜯어서 조립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조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명이에요. 이건 현명이에요. 이건 현명이에요. 이건 현명이에요. 그럼 개봉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현명입니다. 이건 현명이에요. 이건 현명이에요. 이건 현명이에요.